4 1 1 게임 출발 짧은 서비스 다양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가우 선수는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겠죠 3구 2자랑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입력을 남가우 선수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안전감 있는 플레이 송마음 발을 쭉 뻗고 살려냈고 다시 한번 서커스 동작 그리고 2대4 긴 서비스 반격 공격으로 갑니다 송마음 연타 저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3구 강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부에서 지금 많은 득점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강점인 백핸드는 살리되 네트앞에 플레이나 리시블량도 부족했고요 그 부분을 이성강 감독이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남가은 한 점 그런 좋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백핸드 계속 밀어줬고 오핸드 전환 남가은 그만큼 또 선수들 간의 팀워크 감독의 투교성 감독의 지도력 이런 모든 것 첫 포인트 강타를 강타로 받아줍니다 송마음 포핸드 다른 초반 게임 상황 석점 앞서는 남가은이고요 어려운 코스 현재 상황 3구 차분하게 5구 넘어갔고요 기다립니다 지금 테이블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강타 탑스피를 했습니다 예 오오 남가은 그렇습니다 반격 이어가는 송마음 송마음 남 저는 좋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오오 맥핸드 뿌리첩 승리를 가져갔고요 오오 삼고 자 지금 분위기 양상은 완전 뒤바꼈고요 경기는 시작을 하고 끝이 나야 합니다 포항시 체육회 이 분위기를 또한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오 찔러줘요 파운드 에이스 매치 3게임 득점 그 공격력을 송마음 선수는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타 송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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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예 살려냈고 다시 송마음을 뛰게 만들 아 여기서 기다립니다 송마음 그 푸쉬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또 송마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든요 예 1대5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상한 감독이 잘 지적을 해주면서 경기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받아줍니다 6대3 네 렛이어준고요 내려갔습니다 전제공격 리시블 두 점차 송마음 걸렸어요 에이스 매치 백핸드 대상황 식스올 강한 서비스로 점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격 백핸드 그리고 득점 3번 송마음 선수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찬스 까지 얼마나 많은 포인트에 애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4번 드디어 5번 에스테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